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예보됐는데 지금까지 평창에서 0.55mm의 소나기가 관측됐습니다. 무더위는 한동안 이어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GQL이 원주의 공장을 신설합니다.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본사를 두고 있는 GQL은 강원도 원두시와 4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까지 문막 농공단지에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인곳을 제조하는 공장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2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두시는 이번 GQL의 투자가 원주 반도체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이 2024 강원 겨울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 플래시몹 작품을 공모합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에 사용됐던 웰컴 투 평창 음원을 활용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체 안무를 1분에서 2분 안팎의 영상으로 제작해 응모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평창군 자원봉사센터로 접수하면 되겠고 최우수, 우수, 특별상 등 7개 팀에 총 58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집니다. 평창군은 지난달 군매너 평창 문화시민운동을 재개했고 친절, 청결, 질서, 봉사를 실천 과제로서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원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주요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과 지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혁신도시건강보험공단에서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특별자수도 출범과 관련된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에서 간담회를 열고 흑일적인 교통정책으로 인한 불편사항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를 포함해 500여 명이 동반 입당 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일 아카데미 극장 철거 현장에서 아카데미 친구들과 함께 철거를 막은 민주당 소속 원두 시의원들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비판했습니다. 국힘의원들은 집행기관의 정당한 공분 집행을 입법기관인 시의원이 방해한 것은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귀히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해당 시의원들은 16개에 달하는 심의 지적사항이 보완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철거 강행을 막은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조례에 따른 정책 토론 요구를 무시하고 절차상 하자투성인 철거 계획을 무리하게 통과시킨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횡성운이 지역 여름 축제와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요금을 받지 않는지 물가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까지 둔내면 토마토 축제와 공군면 소맥 축제를 비롯한 여름 축제와 읍면별 관광지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과 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단속하게 됩니다. 적발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강원도 소비자상담센터의 피해 상황과 주의사항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남아있는 옛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 자리에 가칭 원주 유아놀이 체험장이 조성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열고 200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옛 지정초 송암분교장에 3천 제곱미터 규모의 유아놀이 체험장을 짓는 안건을 적정으로 의결했습니다. 유아놀이 체험장은 2026년 6월 개원이 목표이고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내외 체험터로 조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주와 함께 강릉 옛 사천초등학교 사기막 분교장에서도 유아놀이 체험장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원주 장미공원 인근 도로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 316곳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지점은 지난 3년 사이에 반경 100m 이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중상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곳으로서 강원도에서는 원주 장미공원 인근 도로와 단계택지 사거리 인근, 태장동 북원교 부근, 원주교 5거리 등 원주 4곳과 속초 교동과 조양동까지 모두 6곳이 포함됐습니다. 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14명, 월평균 18명이었고 부상당한 사람은 매달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대빙zę